에잉 김어링 울지아 나 니 담당 일진 재헌인데 기억하냐 재헌이란 애 없었어 일진 중에 아뇨 저 제가 174에 52에서 54인데 이거 저체중 아니에요 저체중이 거의 근접한 몸무게고 저 교통사고 났어요 어릴 때 그 수술했는데 그것 때문에 공이 깎고 저체중이려면 더 더 더 말라야 돼요 제 저 공이 훈련소 갔을 때 옆에 중학교 동창 왔었는데 걔가 178에 47kg였나 그랬어 존나 말랐어 걔 정도 돼야 저체중으로 공이 깔 수 있어요 나 근데 걔 잘생겼어 말랐는데 그리고 막 이따만 해요 그때 그 샤워할 때 봤거든 같이 샤워하니까 지완님 사랑해요 지완님도 저 사랑하죠 잉 잉 잉 잉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잉 개까지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잉 잉 잉 아유 고맙습니다 잉 두 번만 해주세요 잉 잉 잉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완아 너 떠나고 덤파 길드 500등으로 치워 진짜? 그거 내가 그래도 10위권 안에 해놨는데 근데 게임이 망했잖아 다 접을 만하지 제가 덤파 한창 할 때 전 서버 1위 했었어요 거의 저희 동전 100명 넘게 나오고 리즈 시절 때 전공이 될 거면 그들의 왕이 되라 그게 접니다 90개 치 기물이 해줘요 잉 잉 기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니언 뒤로 숨지 아깝다 어 어 아 아 조졌다 아 자해라 숨어있었네 아 이거 이거 진짜 알반데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황제 팀엔 아직 희망이 있다 왜냐면 바텀이 구멍이기 때문이지 전혀요? 2킬 줘도 내가 압살해버리네 2킬 주고 해도 시비르가 인겨워하네요 살짝 좀 대등하게 하고 싶은데 리신이 왜 보도도 안 온 지 알아요? 어차피 보도 아봐야 괴물 지거든 안 죽어 죽여도 자기 팀 원딜보다 잘 크잖아 제가 캐리 아 한 2킬 줘도 시비르가 인겨워하네 음 좀 많이 떨어졌나 보다 점수가 아 이거 서폿은 도구잖아요 님들 서폿을 도구라 생각 속으라고 생각 안하고 정주면 안 돼요 괜히 힐만 빠지고 애를 이용해서 내가 그 클 생각을 해야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진짜 자기도 잘 안되는데 욕먹으면 진짜 짜증나요 힘들어요 시청자 호스팅 해주고 그래 이제 자리잡고 그러려면 딴 스트리머랑 소통해야지 아니 이게 근데 제가 좀 그 민폐 끼칠 것 같아서 애 방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스커팟은 다 똑같거든 그냥 어딜 가나 그냥 업 업 이러고 다 똑같은데 트위치는 그거 아니니까 괜히 막 쓰레기봉투 놓고 가는거 아닌지 롤은 많이 맺잖아요 시청자층이 순한맛 방 갔다가 딱 터뜨리면은 좀 좀 그렇잖아 뭐야 네이스네이스 지화 어제 소개팅 왜 안나왔어 여자애들 다 가버렸잖아 아 안간다니까 얘네끼리 오라 지엔자 칼리오 믿고 있었다구 달달하네요 아니 닿지 왜 안했지 아니 진짜 이해 안가는게 닿지 안하는거 진짜 이해 안가죠 자존심이거든 자존심 이게 막 어? 너같은 새끼는 져야됨 이러고 막상 지고 다음판 하면잖아? 진짜 존나 우애야돼 내가 왜 그랬지 이러는거 레이스 레이스 좋아요 깔끔하네 아니 듀어하면 안좋은게 서포탓을 못해 원래 서포탓 하면서 이게 원딜을 서포탓하는 이유가 진짜 탓도 있는데 일단 그 서포탓하면서 난 잘했어 이게 멘탈 유지를 해야되요 정글 탓하면 안돼요 정글 탓하면 레드 뺏겨서 안돼 무조건 서포탓해야 돼 근데 가끔 성질 들어온 서포트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조용히 하지 그냥 옛날에 그 바드 하던 사람이었는데 W가 다 안익은거 먹었다고 미드 받더라구요 아 왠에 오픈안에 다 반겜하자 시간 아깝다 레이스 레이스 집에 가자 그냥 죽을거같아 원딜은 또 KDA가 생명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부천의 업체기를 파악했습니다 와 얘기를 기합으로 las다네 Q. 아 이건 뭐 상대가 cosYQK 또 원하는 모집를 이겼다! 네이스 네이스 젠장 저게 정글이지 정말 와우 어우 쉣! 존나 멋있는데? 아 쉣발! 아 나 뭐한거야 네이스 죽여버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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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 달아 아 스위트 달다 버스 야무지게 타서 임몸만 개하는거 보니까 심술 존나 나네 진짜 솔직히 자기가 캐리에서 이기는거 보다 버스 타는게 더 재밌어 아 맞다 아 이거 언딜차이 쳐주고 나왔어야 된대 아 존나 이거라 그랬네 원래 버스 타면은 뭐 뭐 차이 딱 쳐줘야돼 이거 군룰인데 너라는거야 여기서도 뱀 먹을래? 한번 봐줬다가 원래 그거 도발 책임인데 야 근데 뭔가 재밌네 트위치 밴 당하면 카카오로 오고 카카오 밴 당하면 트위치로 오고 이게 서로 문화 참방 어차피 캐리도 못 타고 버스 봤잖아 그런걸로 님들 이게 블랙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왜곡을 해 토씨 하나는 틀리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블랙 했다고 말이 안돼 내가 평소에 블랙 어떨다는지 알잖아 내가 저번에 채팅 로그 저장해가지고 봤는데 그냥 못한다고 했는데 블랙 넘어온거 아니냐고 보니까 개버러지새끼 존나 못하네 이렇게 쳤더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그걸 살짝 깎아내갖고 내가 그렇게 채팅 쳤는데 억울하다고 쓴소리를 딛고 올라서야 인류인데 죄송한데 쓴소리가 아니라 그냥 사약이야 무슨 맨날 뭐 충언 이러는데 무슨 폭언하면서 말도 안 된 소리 하고 있어 와 보리스 저기 넌 뒤졌다 뭐야 저거 또 저러네 저새끼 저새끼 그냥 아니네 보리스가 아니구나 야 제대로 남겼네 저게 니코지 잘하네 니코 오빠스 짝째끼 세주 냄새 나는데 네 맞더라 이럴 것 같애쓰 음 저거 저거 톱탑으네 저거 뭐야 어떻게 이겼어 네이스 뭐야 이 새끼 야 ! 너 왜왔어 날아갈때만 지완이 대학 갔으면 여자 좀 많이 울렸을 것 같다. 그거는 솔직히 근데 모르겠네. 사실 나 같은 애가 좀 인기 많거든 여자한테. 뭘 고백해서 트라우마를 남겨. 솔직히 장난이고 저는 남자한테 인기 많아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그랬어요. 여자애들이 싫어하고 남자한테 인기 많은. 선호 고맙습니다. 자 근데 난 목소리 솔직히 좋아해야지. 이렇게 생겼는데 목소리도 구리면 어떻게 살아가. 억울해가지고 살겠냐 인생? 살안 있어야지. 이렇게 생겼는데 목소리도 안 좋으면 진짜 매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저 데프트 팬이에요 데프트. 데프트 씨 진짜 너무 좋아해. 옛날에 그 케이틀린에 반해가지고 바이퍼 씨도 좋아하지. 데프트 한 명 VS 장진환 세 명 누가 이기나요? 그건 제가 이기죠. 데프트랑 라인전 서봤죠 옛날에 몇 년 전에. 물론 기억 못하겠지만 데프트 씨는 졌어요. 서포트하이로 근데 그거 서포트하이로 졌어 진짜로. 아직도 기억나는 안 했어요. 아이라니 뭔가 이게 맞지. 그래 이게 맞지. 오옹… 오옹? 등진… 레이스! 아 저건 아닌데? 어우 쉣! 진짜 베이븐 뺏고 있었다구 시발 뭐하냐 너 너 왜 네 화면 안봐 뭐 아닌데? 아 블리츠 타나요? 아 뭐야 알파쿨이 저렇게 안되네 아 뭐야 뭐야 젠장 우리끼리 믿고 있었다구 언딜차이 개질이네 마니스타이 정확히 보네요 5대5 가르마하고 이기면 천개줄게 아 당연히 해야죠 너 입마에 뭐 났는데 근데 가볼게요 몇 개와도 이해해줘 한 번만 이해해줘서 한 번만 여러분 다갑니다 바쿠거 핑 такая 아니 랭가님 정옥하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왜 박정우 정상기라고 옆에 들러리처럼 장지안 써놨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돈 많아요 님? 욕을 하시네? 방송을 왜 보고 있어요 저거 아니라면서 왜 다 듣고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좀 씁쓸하네 할 말이 없네요 아이고 뭐 종우 형 저격하러 가지 나한테 그래 아니 개벌레 아니 이 사람 진짜 빠꼽는 이거 집에서 고소 먹으면 어떡하려고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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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가르마가 살짝 풀렸어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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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따줄게 고생했다 요즘 매일 져서 마음이 안좋았는데 주말에 답답해라 저도 진짜 마음 씻었는데 두 자녀들이 똑같았구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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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요 지커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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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